안녕하세요. 보컬리스트 신소이입니다. 재즈 보컬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해석과 표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곡의 리듬 스타일, 멜로디, 가사에 따라서 자신만의 해석을 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멜로디를 변주하거나 애트립을 하거나 스켓솔을 하면서 본인의 개성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양한 리듬 스타일 안에서 어울리는 리듬익 아이디어를 잘 공부를 해서 실습을 하시면 누구나 다 멋진 스켓솔로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개인 레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 각도의 앵글 화면을 통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최소의 지연 시간으로 인해서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의 지연 시간입니다. 최소의 지연 시간입니다.